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 거래소 시장은 거의 보악건역에서 움직이고 있죠. 외국인 쪽은 여전히 매도가 좀 나아지고 있고요.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주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모습입니다. 대신에 코스닥 시장이 0.7%대에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개인들만 순매수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. 일단 거래소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도도 좀 추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. 베이시스에 대한 격차도 0.6% 0.6포인트 정도까지도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아마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옵션 만기일 정도까지는 프로그램 매도가 좀 추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.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도 지금 자리에 대해서 두려워할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세한 전략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주익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익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. 전화번호는요. 023153-2611-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. 문자는요. 무료문자입니다. 013-3366-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. 매수과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주익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. 모드투어를 매수를 하셨어요. 매수 단가가 22,500원이네요. 비중은 2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 모드투어를 한번 볼게요. 모드투어를 좀 보시게 되면 오늘 3% 가까이 좀 밀렸어요. 22,500원 자리 때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2,500원 자리 때면은 최근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무튼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자리 때에서는 저점을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이 갭을 일단 매웠어요. 이 갭 자리가 약 2만 1,250원 자리 때인데 오늘 저가가 2만 1,200원 자리 때네요. 일단 이 갭 매우는 작업까지 일단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3분기 실적, 여행객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. 환율도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했어요. 그 부분들 때문에 여행객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가 되지 않았을까 특히나 3분기 쪽에서는 성수기죠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실적은 조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잠깐 실적 한번 볼게요. 작년 3분기에 72억 정도를 했어요. 그런데 이번 3분기는 약 87억 정도를 예상을 하네요. 한 21%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우선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13% 정도 성장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일단 근데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수급이 좀 꼬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3거리를 연속적으로 좀 기관 쪽에서 외도가 나와주고 있고 그 물량은 외국인 쪽과 기관에서 받아주고는 있는데 매수에 대한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. 그렇다면 비중 20%세요.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저점은 가파르지는 않은 그런 사항들이지만 완만하게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고점도 마찬가지로 완만하게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. 결국엔 거의 뭐 하단권역이면 한 2만 5백원 자리대죠. 이 자리대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약 한 10%가 조금 안 될 것 같네요. 그러면 고자리대는 어느 정도 하반경질 좀 보일 자리대가 되지 않았나 싶고 2만 5백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된다면 아마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.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리스크 관리 자리대 일단 놓친 타이밍이에요. 일단은 2만 2천 5백원 자리대가 저점을 깨지고 나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2만 2천 2만 5백원 자리대를 좀 보세요. 2만 5백원 자리대가 어느 정도 이 자리대가 오게 된다라면 하반경질을 좀 보일 자리대예요.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매숙화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거래량이에요. 지금 과거에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올라왔죠. 상승을 해줄 때도 마찬가지 론슈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줘야지만 상승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. 여기서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양봉의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. 그렇지만 아직까지 신뢰할 만한 바닥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거래량은 좀 나와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체크를 좀 필히 좀 하시고 2만 2천 원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덜어주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 번 덜어주고 나서 되받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종목입니다. 오로라를 매수하셨어요. 11,750원에 매수하셨네요. 비중이 15%에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, 오로라 한 번 봅시다. 오로라를 좀 보게 되면 중견기업,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과거에 좀 선정이 됐었죠. 4천 원대에서부터 관심 있게 좀 보던 종목인데 어느새 11,000원 때까지 올랐어요. 작년 8월경에 14,000원 때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길게 보게 되면 일단 박스예요. 일단 주봉 차트를 딱 보시게 되면 한 차례의 가격 조정이 일단 나왔었고 횡보를 해주다가 박스 권역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횡보를 해주다가 한 차례 출렁거리고 나서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는데 11,750원 자리 때 최근에 또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은 12,000원 자리 때를 넘어가야 돼요. 지금 자리 때 이 12,000원에서 한 11,500원 이 자리 때가 저 매물대가 조금 형상이 돼 있네요. 그 자리 때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줘야 돼요. 정배율 초입구간이 그런 모습들이고 한 차례 상승을 했죠.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어요. 그리고 나서 적과 고점을 넘어가고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가죠. 그러면은 목표치가 도달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고 한 차례 하락 N자로 밀리고 난 다음에 반등이란 말이에요.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 때가 좀 나오죠.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 때가 나오고 나서 지금 밀린단 말이에요. 21선을 기반으로 혹은 21선을 좀 너프하게 좀 보자고요. 11,000원 자리 때인데 11,000원 자리 때만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12,000원 돌파 시도는 충분히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잠깐 실적 한번 보게 되면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한 52억 정도 했네요. 올해 3분기가 작년 같은 63억 정도를 했는데 올해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오로라가 선진 시장부터 진출하기 시작했어요.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 신흥국 쪽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먼저 어려운 뚫기 힘든 선진 시장을 뚫었다라는 얘기는 중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.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1차를 12,000원 정도 잡으시고요. 12,000원에서 12,500원 정도 잡으시고 2차는 한 14,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 다음 종목입니다. 삼성테크인 비중 10% 오늘 조금 매수할까요? 라고 물어보셨어요. 추가 매수를 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? 자 한번 봅시다. 삼성테크인 55,000원에 10%를 갖고 계세요.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? 55,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양봉이 나왔고 32,750원에 바닷건역으로 형성이 되고 그 부분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괜찮습니다. 근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면 그 추가 매수를 한 물량만큼은 저점이탈이 한다면 그때 추가 매수한 물량은 매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바닥이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거는 일단 예측이에요. 그죠? 예측인데 신뢰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. 첫 번째로 바닷건역에서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 예를 들어서 보게 된다라면 바닷건역에서 이중바닥을 찍어주고 난 다음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면 이 부분들의 신뢰성은 좀 높습니다. 근데 지금의 구간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. 너무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두 번째 부분들은 삼성테크닉이 3분기 실적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. 그죠? 그러면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굳이 지금 자리 때에서 아 이거 바닥이다라고 섣불리 예측을 하고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은데 일단 대량 거래가 터지는지 즉 50만 주 이상 터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급적이면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 이번엔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네 안녕하세요? 네.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? 네 061-460 한진 PNC 한진 PNC요? 예예 매수가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. 매수가 2240원에 50%일 거야 2805원에 50%야 2805원에 50%? 예예 2240원, 2805원 하게 되면 대충 평균 단가가 2500원대 초반 되겠네요? 예예 대충 한 2520원 잡으면 되겠네요. 그죠? 예예 근데 신용으로 사셨나요? 아니요. 현금으로요. 현금으로요.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? 관리 종목 탈피한다는 거기에 뉴스가 좀 있어갖고 네. 처음에 한번 샀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더 갈 줄 알고 샀는데 네.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좀 좀 아 그러니까 2200원대에 매수를 하셨고 수익 중이셨다가 물타기를 불타게 하신 거네요. 그죠? 예예. 더 갈 줄 알고 네. 그러고 나서 밀려 내려온 거죠? 예예. 관리 종목 탈피하게 되면 뭐 좋은 게 있을까요? 그 경영이 좀 야온호도 받겠다는 요 뉴스도 있고 그래 들어갔거든요. 경영 그 관리 종목이 좀 탈피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그래도 관리 종목 탈피가 어느 정도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실적이 과연 좋은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. 실적 확인 해보셨나요? 예. 실적은 잠깐 보니까 1분기 때 43억 2분기 때 7억 냈다는 거 그쪽까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. 1분기 때 14억 했습니다. 63억인가? 아니 14억에 64억 14억 14억 영업이익 예예. 2분기 때 4억 그러니까 18억이죠? 예. 그러면 일단은 돌아섰단 말이에요. 예. 턴우라운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재무구조가 이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. 일단 부채 비율이 좀 높아요. 재무제표를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돈을 좀 끌어다 쓰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돈을 끌어다 쓰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게 이 모양대로 가게 되면은 유상증자단번 할 수도 있습니다. 실적이 이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니에요. 막 이렇게 괄목할 만한 그런 실적이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이 매수 자체는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관리 종목 탈피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게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한진 PNC를 사실 그 한진 PNC를 종종 지나가거든요. 제가 서부간선 도로 옆에 한진 PNC 공장이 있어요.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그렇게 공장이 썩 돌아가거나 그런 부분들은 못 느끼거든요. 지금 제가 봤을 땐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. 한진 PNC 같은 경우는. 근데 일단은 브레이크는 좀 걸어줬어요.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최근에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빠졌죠? 보시게 되면. 그럼 일단 한 차례 물량은 나간 겁니다. 한 차례 물량은 차익 매물을 일단 나간 부분들이고 기본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도 2,000원 선까지는 한번 다시 움직일 거예요. 한 2,100원, 2,050원 이 정도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움직일 겁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타협을 할 거냐 아니면 더 봐야 될 거냐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. 지금은 다행히 61선에 대한 지지 부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게 2,500원 자리대로 돼 있다라는 매수가가 2,500원에서 한 2,100원 정도가 되게 된다라면 손실이 한 16%, 17% 가까이 될 거란 말이에요. 이거라도 일단은 만족을 하시면서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는 전략을 취하시거나 아니면 확인 매도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 61선 깨지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될 거예요. 아마 이거에. 61선 깨져버리게 되면 아마도 다시 1,200원대, 1,300원대까지 빠질 겁니다. 이 종목은. 그러하니 일단 1차적으로 2,050원에서 2,100원 정도 있죠. 고자리 때 오게 된다라면 전량 정도는 못하겠지만 절반 정도라도 일단 줄여놓으세요. 예. 줄여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눌림목을 주거나 그렇게 된다라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.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 위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보통 이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잖아요. 예. 그러면 피부나치 조정대로 이렇게 대충 보시게 되면 어디까지 나올 수가 있냐면 약 한 2,400원 정도 때까지 맥시멈으로 보이기는 해요. 근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.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한 2,050원에서 2,100원 정도 보시고 그게 넘어가야 일단 매수가 정도인 한 2,400원 정도? 그 정도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예.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61선이 아마도 반등이 빠지더라도 반등은 나오고 빠질 거예요. 바로 다이렉트로 깨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고 반등이 나올 때 일단 리스크화를 조금 먼저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예. 성공 투자하시고요. 예. 자,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. 여보세요? 네. 안녕하세요? 네. 안녕하세요? 네.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? 오익솔루션이 궁금해서요. 지금 현재가가 2만 1,500원이고요. 네. 요새 자꾸만 떨어져서 이거를 일단 피할까 아니면 그냥 홀딩할까 예상 생각 중인 거거든요. 비중은요? 20이요. 20%요. 외부에서 하셨어요? 오익솔루션? 이게 뭐 광트랜시버인가? 그래서 이게 앞으로 다방면으로 이게 SM이 좋을 거가 좋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네. 실적도 전문기보다 좀 괜찮고 정치적으로 뭐 에너지 절약 그리고 속도 뭐 그런 거를 계속 강조하니까 거기에 맞물려와서 괜찮다고 해서 제가 샀거든요. 정책이라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. 네. 일단은 뭐 그래도 많이 확인해 보신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네. 여유 있게 보셨나요? 아니면 짧게 보셨나요? 장기로요. 장기로 보셨어요? 네. 그럼 가지고 가세요. 장기로는 가지고 가세요.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. 성장성이 있고 광트랜신고가 있고 그 부분들을 하게 된다면 성장성이 있고 실적도 좋게 나오고 그죠? 네. 3분기 실적이 좋을 겁니다. 4분기 실적도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좀 확대 해석을 해보게 되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확대를 해석을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르죠. 네. 그죠? 미국은 느립니다. 네. 미국도 아마 이 통신 케이블에 대한 이 부분들 통신 쪽 장비 쪽이나 이런 부분도 교체를 한번 해야 될 거예요. 아마도. 네. 규책 사업으로 좀 진행이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뭐 LTE 보급률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중국 쪽에서도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네. 그럼 결국에 오이 솔루션이 이 통신 장비 쪽의 10대 기업의 7개 7개의 기업을 고객사로 좀 확보를 하고 있어요. 아. 네. 네. 그건 알고 계시죠? 네. 그럼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겠죠. 그렇죠? 네. 그리고 뭐 사물인터넷이나 이런 얘기들 나오게 된다면 더더욱 더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. 다만 이제 시청자님께서 불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약간의 수익권역으로 있다가 손실권역으로 좀 접어들었으니까 손실권역으로 좀 접어들까 그게 일단은 고민이 좀 되시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. 네. 그렇죠? 다른 종류가 빠진 거에 비하면 양반이죠 일단. 그렇죠? 그 부분은 예상보다 오늘 팍 떨어져서 3% 빠진 것 같다가 뭐 이렇게 그러세요. 3% 정도면 뭐 그냥 물리폭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죠. 이거 만약에 빠지게 되면 2만 1천 원 깨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. 아. 예. 알겠습니다. 2만 1천 원 깨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긴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그래도 기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잘 하셨어요. 잘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올해 상장했을 때 2만 6천 4백 원 이 자리 찍었었잖아요. 고점이 그죠? 예. 저는 못 가도 이 정도는 무조건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. 아. 네. 그만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오일솔루션 같은 경우는. 그러니까 너무 그 시장에 대해서 좀 흔들리거나 그런다고 해가지고 좀 불안해 하지는 마시고요. 좀 여유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 수급도 괜찮은 모습이죠? 예. 수급도 좀 괜찮은 모습이니까. 예.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좀 가져가 보시고요. 2만 1천 5백 원 만약에 한 2만 원대 만약에 이게 시장이 언더슈팅이 나와서 한 2만 5백 원 정도 때까지 빠지거나 그러 버리면 예. 한 10% 정도 더 사세요. 그리고 단가도 좀 낮추시고 단가도 좀 낮추시고. 그렇게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. 아. 네. 감사합니다. 예. 성공 투자 하시고요. 예. 네. 자. 다음 종목입니다. 한국전력을 매수하셨어요. 4만 2천 원. 비중 25% 한국전력. 얼마 전에 한국전력 아마 상담해 드렸을 거예요. 또 어머니. 매수하자마자 빠져갖고 죽겠습니다. 이거 매도해야 되는지. 이때였었죠? 이때. 이날. 아마 이날 상담해 드렸을 거예요. 고점은 넘어갈 거고 앞자리 숫자 바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세요. 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결국은 앞자리 숫자 이제 바뀌려고 품 잡고 있단 말이죠. 가지고 가세요. 4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. 가지고 가세요. 월방 차트를 보게 되면 상장하고 난 이후에 5만 1천 9백 원 자리대를 넘어 본 적이 없습니다. 1998년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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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이때 1999년도네요. 6월달 5만 1천 9백 원. 저는 이거 무조건 넘어간다고 봅니다. 배당도 늘어날 겁니다. 실적도 좋아집니다. 뭐가 걱정일까요? 지금 시장에 유틸리티 섹터만큼 안정적인 기업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딴 생각 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고요.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고 이런 생각 참 하지 마시고 그냥 쭉 들고 가시되 뭐 그냥 한 5만 5천 원 정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. 마지막 산소리 시간입니다. 최근에 시장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. 좋지가 않은데 일단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시장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2020포인트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입니다. 2020포인트는 지금 1960포인트 때까지 밀려내려왔어요. 한 3% 정도 더 밀려내려왔는데 이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예요. 다만 안 좋은 얘기 즉 시장이 빠질 때는 안 좋은 얘기들이 막 쏟아지면서 나옵니다. 그러면 투자 심리 상당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 저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 때 매수 못합니다. 웬만한 개인 투자자분들은.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나는 그래 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선물 지금 19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누적으로 3조가 넘어갔습니다. 환매수를 3천억, 2천억 이상, 3천억 이상 매수를 해주는 그 타이밍, 반등 타이밍이 좀 올 거예요. 그럼 그 자리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해보시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고 이게 아니고 나는 매일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.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